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려고요.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? 어때 잘 빠졌지? 5.183년에 시작합니다. 이번 설계 어떻게 해요? 이참에 그냥 우리 결혼해버릴까? 너 누구세요? 공연 몰라요? 국이나 뭐 싱겁잖아. 네 이놈! 너무 또라이들인데? 안 말하시면 안 되십니다, 고객님. 최갑습니다. 양라의 노래 철을 보는 기분이야. 저희도 뭐 가만있진 않을 테니까요. 이참에 얼굴 안 먹으죠. 이참에 죽으러요! 헤어댔어. 너 하나 때문에. 해당 좀 해! 김대기 사장님! 들어가 들어가! 저한테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 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. 한 명씩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어요. 정부를 쓰러뜨려야 해요. 내가 니들에게 갈 거야.